좌표 북위 31도 47분 25초 서경 106도 25분 24초 북위 31.790278도 서경 106.423333도 31.790278-106.423333 엘페소는 미국 중남부 텍사스주에 있는 도시이다. 엘페소는 스페인어로 더페스라는 의미다. 텍사스주의 서남쪽 끝에 위치하며 엘페소군의 군청 소재지이다. 2005년 축의 인구는 59만 8590명으로 텍사스주 서부에서는 가장 큰 도시이며 텍사스주에서는 여섯번째 미국 전체로는 21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리오그란데 강 연안에 있으며 리오그란데 강은 이 도시부터 하구까지 그대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이루게 된다. 리오그란데 강 건너편에는 멕시코 치와와주의 시오다드 후아레스가 있는 국경 도시이다. 시오다드 후아레스와는 리오그란데 강을 가로지르는 여러 개의 다리로 연결되어 멕시코와의 교역량이 많으며 주민 중에는 히스패닉이 많다. 텍사스주 서부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며 부근에는 석유의 매장량이 많아 석유산업도 발달되어 있다. 한편 대규모의 군사기지가 있어 군사도시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미국 남부와 서부 멕시코의 문화가 혼합된 독특한 분위기를 즐기려는 관광객도 많이 모여든다. 엘페소 엘페소는 텍사스주 서남부의 표고 1100미터 위 고원지대에 위치한다. 주변은 건조한 고원지대로 여름철은 꽤 더우나 건조함으로 비교적 견디기 쉬우며 겨울철에는 가끔 추운 날씨도 나타나나 전반적으로는 온화하다. 최고기온기록은 섭씨 45.5도이며 최저기온기록은 섭씨 영하 22도이며 기후변화는 불규칙적이다. 연강수량은 218mm에 불과하다. 연중 평균 맑은 날씨는 302일에 달하며 이로 인해 선시티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